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핫한 메타죠. 바로 통기반의 민코인 몇가지 들고 왔는데요. 특히 제가 이 낫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적 있는데요. 자 낫코인은 대표적인 통기반의 민코인이면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민코인이죠. 이 낫코인이 최근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5월 23일자부터 불과 10일만에 최저점 대비 600% 이상 급등했었죠. 그래서 이 낫코인의 최저점에서 100만원 정도 진입을 하셨다면 10일만에 거의 500만원을 벌어가시는 셈인데요. 자 그만큼 최근에 이 톤 기반의 민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톤코인이 최근에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현재 코인마켓의 기준 전체 시가총액 순위 9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이면서 일주일 만에 무려 19.6%가량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재 시가총액 무려 한화 기준으로 약 24에서 25조원에 달하죠. 도지코인과의 시총 격차는 얼마 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톤코인이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지금 톤 기반의 프로젝트 중에서 이 캐티젠이라고 하는 AI 기반의 고양이 양육 게임 코인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누적 사용자 수만 무려 1500만명에 달하죠. 그리고 일간 활성 유저 수가 무려 340만명을 넘겼고요. 동시 접속자 수는 최고 약 14만명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캐티젠 코인이 향후에 크게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 지금 트위터상에 약 140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캐티젠 민코인 통기반의 코인 중에서 가장 흥행조짐이 보이는 코인 중 하나고요. 이 코인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거래 방법 매뉴얼과 코인백서 문자로 전송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코인 스터디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코인 투자 하시면서 이 정보력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방에서 올해 4차 분량에서 민코인 정보와 더불어서 유망한 알트코인 호재 악재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 승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선 제가 첫 번째 들고 온 통기반의 민코인은 바로 톤이노라고 하는 민코인이고요. 자 티노라고 불리죠. 이 톤이노민코인은 지금 시가총액이 약 262만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 기준으로 35억원 정도 하죠. 그리고 유동성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유통량 현재 100% 다 풀려있고 지금 현재 톤 기반의 덱스 거래소에서 수압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자 특히 톤이노민코인은 지금 현재 트위터상에 약 5593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톤 네트워크 상의 강아지 기반 민코인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특히 필수적으로 이 텔레그램 복과 더불어서 톤 네트워크 상의 기반을 두고 있는 민코인이기 때문에 향후에 톤코인 민코인 강세장이 왔을 경우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제가 항상 민코인 투자실 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낮은 비중으로 들고 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 톤 기반의 덱스 거래소에서 이 코인 스왑하는 방법 매뉴얼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자 위에 번호로 7번,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고 민코인은 바로 이 덕코인이고요. 자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리라는 세를 기반으로 만든 민코인이죠. 자 덕코인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167만이 아니죠. 164만 7천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 기준으로 약 24억 원 정도 하죠. 그리고 시총 대비 거래대금비중 2.3%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유통량은 이제 20.9%가량 풀려있죠. 자 덕코인도 마찬가지로 톤 기반의 덱스 거래소에서 수합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자 지금 현재 트위터상에 약 7만 5천 4백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죠. 자 특히 풀네임 자체가 이 낫덕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 낫코인의 뒤를 이어서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의 공식 마스코트이고 톤 블록체인에서 출시된 민코인 중에서 상당한 융합 민코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계약 주소 이 점 함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시총이 표기 안되어 있는 민코인들이 많죠. 그만큼 이렇게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은 민코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투자실 때 수액 투자만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시가총액이 표기되지 않은 민코인들은 투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톤 기반의 민코인 몇가지 잡아드렸구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